시설도 깨끗하고 40년 동안의 오아학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힐스타를 멋지게 해주면서 또 손님들 기분에 맞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. 근 30년간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.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이라서 널리 알려져서 구례, 광양, 고흥, 여수 등등 여러 곳에서 멀다 하지 않고 버스로 다니면서 이용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37년 된 생빈 이용원을 많이 찾아주세요. 38년 된 생빈 이용원을 많이 찾아주세요.